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굿모닝 에버바디 I'm Dr.K 10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일단 새로운 한주를 시작하고 또 한달을 마감하는 한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주에 조금 체크해야 될 사항 첫번째로 Dr.K의 1박2일 강연회가 있다는거 그런 농담이었구요 있긴 했습니다 11월 3일 4일 이번주 드디어 1박2일 강연회 대략 30분정도 모시고 하게 되었습니다 감개가 무량하구요 Dr.K 모든 노하우 다 알려드릴테니까 관심있으신 분들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며칠 안남았으니까 한 두세자리 남았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Dr.K 공지 들어가시면 1박2일 강연회 일정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구요 자 윈도 드레싱 있을 수 있습니다 자 10월 말 며칠 안남았지 않습니까 31일 맞죠 31일까지 있는거 맞죠 죄송합니다 10월 31일날 또 마지막 날은 윈도 드레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웬만하면 주가가 잘 안빠지거든요 자 윈도 드레싱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거 잘 체크해보시고 또 중요한거 딴거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시장 안정적으로 돌아서는지 여부 그리고 중국시장 안정적으로 돌아서는지 여부 환율 돌아서는지 여부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 시장 안정세 돌아서고 11월달에 만약에 금리가 인상되는지 여부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한 이슈지 나머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개개별적인 종목의 뉴스 물론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숲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가지고 있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큰 시장의 흐름부터 먼저 봐야 된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저번주 말 상황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마이너스 1.19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2.06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너스 1.72% 하락 독일 마이너스 0.94% 하락 상해 마이너스 0.19% 하락 나머지 하지 않겠습니다 전세계가 닥터케이방에서 유행하는 용어로 씨박씨박합니다 씨박씨박해요 이런 씨박 다우존스가 미국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닥터케이딩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왜? 여기 과정을 한번 보시라고요 대박 깨지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온 것까지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도치 아래위로 아래꼬리 위꼬리 다는 것까지 좋은데 그 다음 상승을 해야 되는데 팍 밀려버리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지면서 저점도 깨버렸기 때문에 오늘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안심할 수 없어요 여기 전저점 인근을 양봉으로 지켰으면 올라갔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241 자 이해된다 출석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여기가 이중바닥식으로 이중바닥을 그렸으면 여기를 지지하면서 올라갔어야 했는데 대박 깨졌어요 그리고 대박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그 다음 또 밀리고 그러니까 완전 변동성 큰 혼조새 보이고 있다 변동성 크다 했습니까? 짝다 했습니까? 크다 했죠? 분명히 변동성 크다 했습니다 변동성 클 때는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질 확률이 높을까요? 안정적일까요? 위험할까요? 비교적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가 매치되기 때문에 현금 100% 의견 드렸습니다 시장이 암만 떡락이 돼도 개폭락이 와도 닥터케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셨던 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틀렸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도 두 번의 폭락을 피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그죠? 닥터케이가 제시한 내용들 무조건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해보시고 앞전 방송들에 대한 확률이 어느정도 되는지 체크해보시고 설득력 있는 근거 있는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체크해보시고 그것이 본인이 관심있는 종목이나 그런 쪽에 대입을 해보신 다음에 도움되신다 하시면 본인의 팁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무료로 드립니다 닥터케이는 그죠? 누가 무료로 줍니까? 그죠? 무료입니다 전부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불꽃죽 폭죽 소리가 무슨 말이지? 진아 아 그거? 오마 아이고 참 세율 또 수강료 낸거야? 땡큐 야 참 세율 땡큐 자 3만원으로 슈퍼챗 또 닥터케이 공식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점 부위를 힘없이 그냥 대박 깨버렸습니다 다우존스보다 더 세게 깼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좋아요 안좋습니다 반도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막 축 쳐졌어요 자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계가 좋은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몸살이야 된다 몸을 딱 움츠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닌 것 같다 딱 몸을 움츠리고 딱 기여만 온나이 언제? 닥터케이 주로 하는 기법이 뭡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네 숟가락 기법 맞죠? 외국인한테 숟가락 꼽아야 되는데 외국인이 바통 엎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바통 엎었어요 그러면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갑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잘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외국인이 패 대기 치는데 우리나라 올라간 적이 있는지 없어요 연속적으로 이 찔끔찔끔 몇백억 빼고 몇천억으로 계속 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다고요? 주식 산다고요? 노! 패스하십시오 제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외국인 귀환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살길입니다 여러가지 기법 다 있는데 닥터케이가 13년 동안에 경험을 해본 결과 외국인 따라 아는게 가장 최고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왜? 얍삽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힘센 놈한테 붙어야 됩니다 형님들도 삐길라 힘센 형님들한테 붙어야 된다고요 그때 작은 형님도 같이 붙으면 기관도 같이 붙으면 더 좋다고요 기관이 애써 방어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매도 청산인지 아니면 시장가로 매도한 거 반대매매 물량 때문에 매수가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으나 보십시오 딱 간단한 논리만 보죠 기관은 샀어요 외국인은 팔았어요 주식은 빠졌습니다 누구의 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빨리 한번 적어보십시오 기관의 힘을 믿어야 되겠다 8번 아니야 외국인의 힘을 믿어야 된다 7번 기관이 샀어요 기관이 샀고 외국인은 팔았어요 주식은 빠졌어요 누구의 힘을 더 믿어야 된다 기관을 믿어야 된다 8번 외국인 믿어야 된다 7번 눌러보십시오 세율 8번 간단한 간단한 논리예요 간단한 논리 기관을 샀고 외국인 팔았어요 주식이 내려가요 누구 힘을 믿어야 되냐고 누가 더 힘 세냐고요 외국인이 배다기 치면 우리나라에서 힘 못 써요 아시겠죠? 세율은 일본과 꿀 앉아있어 어디 8번이야 자 딴 거 필요 없어요 아침에 뭐 자질구리한 잡다 뉴스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전저점 있죠 2.8 여기를 깨면 안 돼요 근데 깰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 전일 하락마감이었습니다 0.36 자 외국인은 뭐 좀 사줬네요 하지만 하락마감했는데 지금 아 동시효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동시효과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야 못 간다 그랬습니까 못 간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밀리는지 여부 자체크 해봤습니다 밀렸어요 올라갈게 확률이 높다 그랬습니까 내려갈 확률이 높다 그랬습니까 내려갈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2.44일입니다 동시효과 왜곡도 현재 아 왜곡은 조금 왜곡도 안 돼있네요 여기 가격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입니까 22만 2천원 아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위에 거 딱 책을 해버리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약세 아닙니까 약세 그래도 버틸 겁니까 그래도 버티실 거냐고요 싫어해도 몇 개 눌러있던데 얘들아 버틸 거냐 버티던가 버티던가 형이 좋게 이야기하면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여기서 던지라 그랬잖아 그 다음부터 살았는 적 아무도 없는데 그 말만 믿었어도 그 말만 믿었어도 얼마를 버는 거냐 참 10만원 벌겠네 10만원 이제 30%입니다 30% 근거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시한 그 논리를 본인들이 한번 검증을 해보고 맞다 싶으면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 아 죄송합니다 방금 마이크 맞고 제가 기침 한번 했는데 마이크 소리 마이크 기침 소리 들어갔다 들어갔다 한번 안 들어갔다 한번 말해주세요 양양아 그런 스피커 따로 안 끄고 마이크만 잡고 제가 하면 되거든요 시험 칠 때 답 잘못 적고 난 다음에 나 아는데 그러면 봐주냐 안 봐줘 크게 들린다 아 죄송해요 아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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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되게 좋은 모양이네 손으로 막았는데도 다 들린다 말이죠 그래서 바이오주가 박살남으로 해가지고 또 아 코스닥은 아 큰 문제점이 좀 발생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 나중에 체크 해 보고요 자 바이오주 좋다 그랬습니까 안 좋다 그랬습니까 안 좋다 그랬어요 바이오주 가지고 계신 분들 빨리 빨리 하루라도 정량이 좋아 보입니다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들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 훨씬 높다구요 여러분들 제가 딴지 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주가량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안 좋은 종목들을 해 보고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뭐 이게 바이오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왜 잡주는 잘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게 잘 올라갈 것 같아요 어떤 한 분의 포트폴리오 가서 그런데 그거 인격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주가 모양 좋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깨지면 갈 줄 알아요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여기 넥라인 아닙니까 깨졌잖아요 그 다음 튕겨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틀렸어요 튕겨 내려오죠 여기 넥라인을 했지 않습니까 60일 깨지면 여기가 저항이에요 저항 60일이 진짜 중요해요 그럼 여기 저항으로 바뀌거든요 그 다음부터 올라가기 되게 힘들어져요 실패했죠 여기 못 넘어갔잖아요 이중 고점 쌍봉 치면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거의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박살나잖아요 이런 종목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 빨리 빨리 던지십시오 자 방금 마이크 끄고 했는데 기침 소리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양양아 앞에처럼 또 솔리 들어갈 수도 있어 새로 산 거라서 좀 패스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침 소리 방금 났냐 안 났냐 자 정원님 반갑습니다 안 들어갔다 됐고 빨리 딱 없어지고 됐고 세율이 참 재밌어 월요일 아침마다 딱 수업료 내내 귀여워 하는 거 보면 자 창 시작 20초 전 체크 리스트가 뭐냐 체크 포인트가 뭐냐 닥터케이가 뽑아 놓은 종목들이 비교적 강하죠 시장은 마이너스입니다 왜 이럴까를 연구하시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3번 왜 그럴까 잘난 척이 아니라 왜 그럴까 왜 뽑아 놓은 종목들이 비교적 잘 가고 그렇게 하락장인데도 플러스 나는 게 많을까 그거를 체크하셔라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지 아실 겁니다 알겠다 3번 추세 좋은 종목을 골라내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 거 말고요 밑으로 꼬꼬라지는 거 이런 거 말고요 무상량하는 거 이런 걸 골라내니까 그렇다 꼭대기 말고 이렇게 돌파하는 시점에서 골라내니까 비교적 잘 가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런 시점에서 하락한 추세 다 돌려내고 여기 꼭대기 말고 꼭대기에서 개 물리지 말고요 딱 여기 21인건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하고 딱 21인건 사면 잘 먹는다니까요 애써요 이런 거 보십시오 전부 다 그래요 똑같지 않습니까 패턴이 이것밖에 할 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할 때는 이런 패턴만 한다고요 왜?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도 있고 많은 자금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개첩주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올리고 우리가 내리고 합니다 그러면 주가 조작 혐의도 일부러 그렇긴 않지만 주가 조작에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큰 대형 우량주가 위험도 덜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거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 그죠? 이거 뭐 어제 오늘 해놓은 겁니까? 계속 놔둔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사라고 계속 놔둔 거 아니에요 그죠? 창이 마이너스도 모두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동시업과하고 다르게 뿌러스를 출발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뿌러스 0.16%씩 양쪽 시장 뿌러스 출발 중이고요 오늘 기관 외국인 뿌러스 들어오려고 폼 잡네요 야 그래? 아하하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면 타이밍 잡는다 했습니다 근데 잘 몰라요 아직까지 기다려야 돼요 성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여러분들 소액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만약에 좋은 종목들 있잖아요 외국인들 오늘 기관 외국인 들어와요 기관 외국인 기관 외국인 들어온다면 할 수 있습니다 아 탁특해 낮에 좀 바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 여기 있는 종목들 여기 한 10개 있죠? 여기 있는 것 중에 기관 외국인 뿌러스 들어오는 거 외국인 뿌러스 들어오는 거 잡으시면 돼 능동력을 하셔야 돼요 낮에 시간 없어요 통신주 위주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 20일 올라탔죠 외국인 들어옵니다 일단 U플러스도 여기 지지권입니다 U플러스가 좀 더 안정적이에요 이중바닥 여기 정거점 자 U플러스 좀 더 안정적이고 S-Oil 좀 깨졌는데 좀 깨졌는데 올라타면 할 수 있어 올라타면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더 좋네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 S-Oil 자 잠깐만요 젤기액 젤기액 NC소프트 NC소프트 괜찮아요 이순입니다 이순 같은 업종은 겹치는 거 아닌 거 알죠 렛츠케이트 될 거면 좋긴 한데 너무 고점이에요 젤기액도 조금 고점이라서 부담되고 포스캠텍 올라탔고 에코프로 GS홈쇼핑 야 이게 괜찮다니까 GS홈쇼핑이 야 참 야 삼성아재 삼성 엔지니어링 야 5.6 미쳤어요 됐습니다 여기 위에 거 관심있게 볼 겁니다 자 일단 시장상황 보고 야 이거 양대시장 다 플러스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딱 돌파하고 눌림목 딱 주면 메소타이밍 잡으세요 뭐 초장이 아직까지 모르니까 너무 덤비지 마시고 돌파하고 눌리면 아 관심이 있는데 왜 아직까지 여기서 튕겨내릴 가능성도 없거든요 여기서 밀리 가능성도 있어요 아직까지 몰라요 아직까지 모릅니다 여기 위에 여기 위에 4개 관심 가지십시오 유플러스 에스케이노베이션 엔시소프트 에스오일 까지 관심 가지입니다 에스오일 아니지 에스케이노베이션 에스오일 좀 내려와요 일단 겹치면 안 돼요 엘지유플러스 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약간 샥 늘려주고 시장하고 같이 올라갔다 샥 늘려주고 입평선 딱 돌리내면 여기 싹 눌려주고 다시 딱 올라갈 때 그때 딱 사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와 올라가네 쫓아갈 필요 없다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강하게 하는 장 아닙니다 외국인 매수세 두르고 있습니다 유플러스 에스케이노베이션 야 이것도 살만한 자리 맞아요 외국인 매수세 두르고 있어요 어떻게 가다가 눌려주고 가다가 눌려주면 돌려내거든요 그때 다시 갈 때 오케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 거야 공부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엔시소프트는 위에 저항이 좀 있긴 있으나 여기 60일과 120일 지지권입니다 그죠 올라가면 여기 저항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관심 있게 일단 봅니다 순위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국인 두로입니다 에스케이텔레콤 좀 내려와라 이거 겹치면 안 되니까 에스오일 이것도 조금 내려오고 제일기획 와 이게 너무 세요 이게 외국인 그냥 쓸어도 안거든요 20일이 깨져가지고 좀 부담스럽고 여기 저항이 너무 많아요 일단 일단 좀 내려와라 포스캠텍 이것도 정거점 인근이고 이것도 좀 부담스럽고 에코프로 이것도 부담스럽고 GS 홈쇼핑 좋단 말이야 이게 이게 뭐하고 비슷합니까 SK머트리어라고 비슷해요 맞죠 여기하고 비슷하잖아요 자꾸 보다보면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온다구요 맞죠 비슷합니다 여기 인근입니다 자 이게 뭐하고 비슷하다 이거 보세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런거 막 고른다니까 닥터케이가 이야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관심만 가지세요 여기 최고 좋다 여기 딱 올라와 그러면 딴건 할만한거 없어요 현재 여기 위에 세 종목 위주로 나중에 할겁니다 LG유플러스 SK이노베이션 NC소프트 NC소프트 게임주 11월 12월 새 게임 출시된다 그리고 방학도 있고 그 다음에 리니지 M 모바일 인기 괜찮다 합니다 리니지는 패인되는 게임이라 그러죠 중독성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도 안해봤어요 닥터케이 그런데 빠지면 큰일납니다 원래 한번 꼽히면 꼽히면 제가 완전 미치는 스타일이라서 안합니다 스타크래프도 한번 꼽혀가지고 엄청 오랬습니다 이야 삼성엔지니어링 여러분들 여기 전체 있는 것 중에 그죠 여기 전체 핵심 종목 중에 아니 뭐야 시총 상위 중에 여기가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되겠어요 6%짜리도 있고 3%짜리 막 있잖아 여기 2%짜리 3%짜리 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뽑아낸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와 이거 좋네 SFA 근데 외국계 약간 매도인데 기관 외국인 매수세 있고 이거 볼만큼 봤으니까 올립니다 여기로 올려 이야 이런거 딱 돌아서는거 눌려주면 하세요 눌려주면 이거 그죠 눌려주면 합니다 GS홈쇼핑도 이야 이거 너무 강해 계속 관심 있어요 조금 처지면 생각이 있습니다 이야 근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야돼요 뭐야 셀트링 상용제도 불어쓰네요 일단 다행입니다 다행이구요 어떻게 해야 된다 23만 3천원 23만 5천원 강하게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24만원까지 돌파시도 나와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급섭무입니다 24만원 여기 얼마나 강히 돌파하는지 오일선 위를 여기 음봉 얼마나 잘 장악하면서 감아내는지 중요하다 밑으로 처지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월드컵 개뿔 아무 소용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싱크대 애들이나 헛소리 찌끄리는 애들 이야기보다 제 이야기가 훨씬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겁니다 월드컵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없다구요 아 여기가 깨지는데 월드컵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틀렸어요 24만원 위로 강하게 가는지 밑으로 처져가지고 21만원 위협하는지만 잘 체크하십시오 그럼 그게 대응하시면 되죠 자 올라간다 이러면 지금 이왕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티시면 될거고 밑으로 처지면 비중 축소해야 돼요 셀트리온 헤네스케어 자 2%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어도 마찬가지에요 자 여기 72,000원과 74,000원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밑에 저점 깨는지 안 깨는지 체크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밑으로 처지는지 오일선 돌파하는지 63,000원 돌파하는지 여부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입니다 40만원 인근 빨리 돌파하는지 아니면 계속 처지는지 한미약품 마찬가지에요 마찬가지 전부 오일선 밑으로 다 깨져있습니다 오일선이 뭡니까 단기이동평균선입니다 단기이동평균선 다 밑에 있다는건 뭔가 급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는 분들 1번 눌러 단기이동평균선 오일선 밑에 있다는건 월동안 평균이 급격하게 밑으로 꼬꾸라졌다는 겁니다 급나겠다는 겁니다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 말고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안좋아요 통신주 이런거 접근하셔야 돼요 석유화학 자 HLB도 처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99,000원 이거 돌파 못하면 밑으로 처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디까지 86,000원까지 정도 처질 가능성은 높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여기가 깨지는 순간 던져야 돼요 여기가 깨지는 순간 빨간거 여기 여기 마지막으로 반등 나오다 밀리죠 여기 던져야 됩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하다 셀티린헬스케어에 이런 모습하고 비슷하고 그죠 셀티린헬스케어 블록딜 이후에 반등 못하면 처집니다 그리고 뭐하고 비슷하다 꼭 그렇게 된다는게 아니라 메디톡스에 반등 실패하고 대밀린 이런 지점하고 똑같다구요 그런거를 오랫동안 자꾸 보다보면 미리 유추가 되는겁니다 여기 강하게 못 넘어가면 밑으로 처진다 처진다니까요 여기를 못 지지하면 올라가려고 하다가 여기 저점을 못 지키면 이평선들 정배열이 아니라 역배열로 막 내려오기 때문에 가둬 밀리고 가둬 밀리다가 여기가 처져버리면 밑으로 확 처진다구요 미래를 쳐다보듯이 머릿속에 그게 자꾸 나와야 돼요 그 예측능력이 뛰어나고 그 예측이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수익나게 좋아지는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아무 생각 없으면 안돼요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 이야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하면 안된다구요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강하게 하면 아 11만까지 갔다가 눌려주면 추세 전환인데 이야 이게 쉽겠냐 위에 이평선 다 있는데 하나 빼고 밑으로 쳐지겠네 그럼 만약에 여기 8만 8천원은 깨지면 아 던져버려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 마지노선으로 8만 3천원까지만 버텨보자 이게 쳐지면 240일은 지지를 한 번은 하겠지만 왔다갔다 하다가 모든 이평선 다 꺾이고 나면 정배율에서 역배율로 터나는 시초인데 까지기가 더 쉽겠네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된다구요 아시겠죠 여기 보세요 거의 다 빨간거 아닙니까 거의 다 빨간거 시장이 좋은거 한번 볼게요 시장 그냥 그만그만해요 0.1입니다 플러스 0.02 플러스인데 뽑아놓은거 어떻습니까 포스캠팅 하나 빼고 거의 벌거잖아요 이것도 뭐 돌아서면 금방이고 3%짜리 있고 뭐 4%짜리 있고 더 이상 이야기 안할게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이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핵심 주도주 통신주와 아 정류주 왜 통신주는 5G의 그 통신망이 아 앞에 미래 세대에 상당한 아 모멘텀이 있습니다 요새 말로 다 해결되잖아요 뭐 카카오야 뭐해봐 음악 틀어줘 하면 나오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뭐해줘 온도 낮춰줘 이런거 다 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AI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통신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5G가 상당히 아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드론이라든지 이런게 대세거든요 드론에도 아 LG유플러스 5G 아 통신망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구요 자 그리고 여러가지 아 무료통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손실 좀 있던 부분도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 과열 경쟁에서 벗어난다 이런 등등 아 통신주 괜찮습니다 주가로 딱 보면 나타나요 통신주가 좋아요 통신주가 완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시장하고 반대로 놀겠어요 우리나라 시장 박살이 났는데 보실래요 우리나라 시장 박살이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근데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그걸 해야 된다구요 여러분들 깎으러 하죠 이런 주식 자꾸 하려고 그러죠 그죠 밑에서 바닥 깊고 이제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 것 같죠 노 That's no 노 이게 많이 올라갈 것 같죠 노 라구요 노 뭐가 많이 올라간다 이런게 많이 올라간다구요 우상향하는게 위에 옆에 긁어치는게 없어요 경상도 말로 하자면 저항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거 돌파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여긴 어떻습니까 저항이 산재하고 있어요 여기 전부 저항이에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이야기합니까 안해요 언제 이야기한다 이렇게 돌아설 때 여기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한다고요 뭐 그죠 모든 이평선 돌려내고 여기부터 이야기해가 가림님이 7%씩 묶고 막 했어요 거기부터 완전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 언제 끝난다구요 요게 깨지고 내려오면서부터 끝나는 겁니다 왔다가 다 한 번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평선 다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때 끝난거에요 넥라인입니다 넥라인 중요해요 그러나 미리 넥라인을 걱정을 하지 말고 여기요 깨지면 그렇게 대응하면 돼요 가장 좋기는 20일이 안 깨지면 좋은데 자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죠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응 가장 좋기로는 20일 위에 있으면 좋은데 시장이 좀 흔들립니까 용인해 주자구요 자 기관 외국인 들어오네요 오늘도 들어오네요 그러면 걱정이 없는 겁니다 바로 사자 안 그랬어요 분명히 좀 왔다갔다 눌려주고 안정되는 거 보고 하자 그랬어요 분명히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죠 아직까지 달라 들 때 아니에요 그죠 가는 거 있어요 아 잘 가네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뭐 빠르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데서 들어가면 세 번째 봉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전고점 돌파형 아닙니까 닥터케일 하는 거 봤죠 말로만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빠바바박 들어가고 빠바바박 한 거 봤죠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에이 말로 여기서 산다고 그런 생각 드는 사람들은 한번 돌려보십시오 단타도 단타도 추세대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폴더 안에 보면 맨 마지막 거 보면 있습니다 끝내주는 어 불쇼 물쇼 상황에서도 퍼펙트하게 다 사고파는 상황 나와있으니까 말로만 한다는 이야기 하고 싶은 사람들 그거 보세요 저번주 수요일 겁니다 여기 살 수 있어요 그죠 이야 3.4 자 펜놈만 펜다구요 펜놈만 익숙한 주가의 흐름을 알고 있는 흐름을 어디가 지지가 되고 어디가 저항이란 걸 잘 알고 있는 많이 알고 있는 여기 여기 단기 빡수권입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 종목은 여기가 지지권이구요 여기가 저항권입니다 근데 자꾸 저항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좋아요 그죠 돌파하고 늘려주고 해야 다시 여기 위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이평선 돌려내고 위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안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럼 여기 지지권에서 빡수권 매매니까 돌파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이평선을 깔아놨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 가장 선보이는 두가지 정도가 이거 아닙니까 21선 돌파하는 모든 이평선 다 깔아놓고 돌파하는 여기 지점 매수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20일 돌파하는 거 보고 들어갔다가 끊어먹고 놨지만 만약에 밀릴 때 여기에서 샀다면 여기서 분할 매수 들어가서 평균 단가 이 정도는 낮추면 빠져나오는 기법 그 두 개 하나 더는 갑자기 급나간 거 잡아내는 거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세 개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급나가면서 잡아내는 거 그런 거는 이런 종목이 많이 했었죠 예전에 그런데 갑자기 잘 가는 놈이 갑자기 푹 떨어질 때 사면 반등 먹습니다 이거 탑건이 먹었잖아요 이까지가 먹었어요 미리 이야기해놨더니 여기 이거 사가지고 여기가 팔아먹었어요 이야 머리 좋다 딱딱해 탑건 있습니까 Are you there 탑건 맞잖아 틀렸어요 이게 딴 거 말고 추세 좋은 애들이 끝내주게 갖고 한번 볼래요 와 끝내주게 가네 했어요 그런 애들 갑자기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팍 빠질 때 그때 한번 딱 먹고 노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안 해요 하랍니까 여기서 생각대로님이 샀는데요 별로인데요 언봉천지네요 별로입니다 여기 한번 휘청휘청하고 또 깨지면 못 올라갑니다 안 던졌으면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박살나고 몇 종목 들고 있는 분 계신데 뭐 그래서 나가는지 제가 추천한 거 아닙니다 본인 종목이 재미없어서 나갔는지 몰라도 그냥 막 채팅방에 있다가 유야무야 나갔어요 그죠 의견을 잘 들었다면 안 팔았을 겁니다 아마 그죠 여기 위에인가 15만원인가 샀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깨지면 던져야 된다는데 안 던졌을 거예요 던져야 된다 하는 종목이 잘 간 게 잘 없을 겁니다 박살입니다 박살 그러니까 채팅방송 나가죠 제가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추천한 거 아닙니다 다 끊냐 맞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먹었잖아 하하하 참 끝내줘요 영어 가르쳐줘야 돼요 are you remember 뭐 그거까지는 제가 알지 맞죠 그렇게 하면 맞죠 are you remember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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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하면 맞아요 그때 그때 마지막 가르쳐주세요 당신 그때 기억나 여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적어놓을 거예요 빨리 진짜로 농담 아니고 가르쳐줘야 돼요 당신 저번 타임 저번에 저기 포인트 기억나 이거 딱 영어로 가르쳐주세요 왜냐하면 닥터케이 영어 방송할 거예요 나중에 해외 선물하면서 영어 방송할 거라고요 레디스 앤 젠터맨 마이넴 이즈 닥터케이아 위아 온엘 크루도오일 투데이 닥터케이 크루도오일 트레이더 하하하 그것까지밖에 못하겠어요 연습해야 돼요 Do you remember 그거는 맞고 그 다음에 너 저번에 저기 타임 저기 저기 매매했던 거 기억나냐 영어 잘하는 분들 다 가르쳐주세요 진짭니다 영어로 방송할 겁니다 다음에 연습 많이 해가지고 닥터케이 꿈이 커요 그냥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Never Don't stop Never give up Let's go Together with 닥터케이아 여러분들 아주 짧은 단어로 막 섞고 있습니다 하하하 같이 가요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수도 있죠 여러분들 힘내시고 뭐가 문제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먼저 그냥 뭐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먼저 종이를 딱 펴고 그 기법이 있어요 심리기법 종이를 딱 펴고 뭐가 잘못됐는지 딱 아니면 지금의 나의 현재 처한 문제가 뭔지 한번 쫙 적어보십시오 그러면서 해결책은 뭔지 딱 적어보십시오 그게 심리학책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나가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그냥 힘들어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래 보내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Do you remember that last time 아 저번 오케이 Do you remember that last time last time 저번 마지막 마지막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잘 몰라서 물어봐요 됐고요 시원스쿨 요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원스쿨 봐달란 말이에요 시원스쿨이란 게 있어요 아 시원스쿨 봐라고 그런 말입니까 해운대 노래할 때 멋졌다 땡큐 어제 노래 좋았다 땡큐 해운대 오미야 공지 알겠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끄고 켠 소리만 들렸다 여러분들 아까 마이크 한번 끄다 켜볼게요 소리 되게 거슬리는지 마이크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잘 몰라요 어때요? 그냥 들을만 합니까? 아니면 되게 거슬립니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 제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LG유플러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핸그만 두드려 핸그만 팹니다. 그 다음에 뭐죠? 앤스소프트 앤스소프트 어디갔냐? 그 다음에 우리 셀트리온 가족들이 있으니까 셀트리온도 봐야죠. 보긴 합니다. 그리고 젤기에, 젤기에가 좀 꼭다리인데 SK텔레콤이 쎄다니까 이거 보세요. 강한 종목을 해야 돼요. 꼭다리에서 잡으란 말이 아니라 강한 종목을 포인트 나올 때 아이 밥 구렸다. 포인트 나올 때 여기에 포인트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하락했고 다시 돌아내는 거 이건 근데 쉽지 않아? 이거는 쉽지 않은데 설명하자면 포인트 맞아요. 여기에 지지권인지 저항권입니까? 올라왔다 부욱 뺐는데 다시 들어올리죠. 닥터케이스 사던가요? 안 사던가요? 양양아 아니면 메이킹님 아니면 탑건 본사람들 부욱 빼다가 들어올리니까 여기서 사던가요? 안 사던가요? 샀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아요. 탑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젤기앱 좀 그렇고 GS홈쇼핑? 야 이게 죽여 SF에 GS홈쇼핑 이런 게 괜찮아요. 여기 정고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눌려주고 다시 갈 때 딱 따라가면 돼요. 전이 살 수 있는데 전에는 시장이 개판이기 때문에 못 사고요. 이런 거 확인해 놓는 겁니다. 아 그렇지 요거 잘 가지 돌파해냈지 붕 뜨면 어쩔 수 없어요. 상승초협이 못 따라갔다면 언제? 눌림목 딱 주면 딱 따라가면 됩니다. 이런 거 딱 봐놔야 돼요. 그래서 뽑아놨지 않습니까? GS홈쇼핑 지속상승이 형이에요. 이게 더 좋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 단기 고점이라서 좀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딱 돌려내기 초입 아닙니까? 이거 패턴이 다 똑같아요. 이걸 눈에 익히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실패를 잘 안해. 이건 뭐하고 갔다 SK 아까 이노베이션하고 비슷하다 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아까 그게 훨씬 좋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돌려낸 초입이고 이거는 돌려낸 상황이고 아 홈쇼핑 좋네 연구 좀 해봐야 되겠다 왜 좋은지 자 저는 바쁘니까 숙제 내겠습니다. 자 탑건 GS홈쇼핑이 왜 좋은지 리포트 오늘 제출해 주세요. 안하면 혼나요. GS홈쇼핑이 왜 좋은지 왜 좋은지 홈쇼핑이 왜 좋은지 리포트 숙제입니다. 오늘 오늘 7시까지 숙제 아니야 8시까지 해드릴게 8시까지 그래 해야 저도 물론 알아보겠습니다만 저 도와주세요. 저 요새 바빠요. 정신없어요 요새 사실 방송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사생활이라서 말씀을 못 들여서 그렇지 절대 절명이 위기에 있다는 거만 알아주세요. 홈쇼핑 안 보더니 스마트홈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70 한번 보자 45년생이니까 74세 아닙니까 제 가래너가 가래너가라면 경상도인데 가래너가 야 홈쇼핑 샀는데 이거 티 괜찮채 그러십니다. 뭐 일단 카드나 이런 발급해서 지금 사용된 내역이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러니까 홈쇼핑 쇼핑 아닙니까 이쪽에 많이 사용했다는 저는 내용이 있다고 뉴스를 한번 본적이 있어요 도련했다 오기 나 성일이야 오기 이러면 안되죠 오기누님 어머니 케어 잘하십시오 근데 저는 옷은 좀 별로더라구요 근데 메이커는 좀 상관없는데 완전 탑 브랜드는 상관없는데 이상한 애들 거 있잖아요 그런거 잘못 사면 옷이 크기가 이상해요 저는 돈도 그렇고 쇼핑도 그렇고 합리적인 어 소비는 하자는 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무조건 아낀다고 되겠습니까 그럼 말어 말어 노력합니까 그냥 적당히 밥 먹을 만큼만 살죠 그죠 잠깐만요 자 적당한 소비도 해가야 경제도 돌아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근데 이게 진짜 아깝다 그죠 이런거 원래 하는거에요 쫙 떼어놓고 쫙 형부하고 나는데 가거든요 얼마만큼 20만 2천원 이니까 21만원 이니까 8천원 이잖습니까 대략 여기서 8천원 간다보면 21만 4천원 정도 갈 수 있는 겁니다 21만 4천원 목표치 종고점이네 왔네 일단 30분 봉 볼까요 여길 돌파하면 여기 한번 깨졌던 자리죠 올라갔다 지지하다가 깨졌죠 그럼 여기가 일단 넘어가기 힘든 저항이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저항이고 지금 얼마큼 왔어 일단은 그 위에 저항은 22만원 입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볼린저 밴드도 상단 아닙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은 뭐라구요 저항입니다 일단 그죠 북 올라가던 밑으로 빠지는게 여기 여기 뭡니까 삐져놓으면 안으로 들어가는 확률이 90%다 이런거 다 나오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액기스만 드릴 수 있을까 판단한게 그거예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신 분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딴게 중요한거 아니에요 딴거 지금 별로입니다 그냥 좀 더 지켜보세요 오늘 약간 빨간거 나온다고 달라 들 때 아닙니다 마이크 소리난다 무슨 소리 끄딱했다 음 여러분들 이상한 소리나고 하면 저한테 이야기해주세요 그런거는 태클 아닙니다 이상 소리난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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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잡음이라든지 욱 걸린다든지 이런거는 태클 아닙니다 좋은소리만 나는데 알아서 이게 그것도 잡아주네 아 끄다 켰다 오케이 오케이 세요라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마이크 껴다 켰다 하는 소리 들려요 이렇게 해야 맞는거 아니냐 아니면 마이크 소리 나요 이러면 마이크에서 목소리가 나는지 잡음이 나는지 어떻게 아냐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라 아 여기 있죠 주식생처 탈출 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액기스만 모아놨어요 누가 이렇게 해줍니까 공짜로 와 안해줘요 안해줘 이거 유료방송하는 사람들 거의 밥줄 끊어지기 좋은 정도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공부 좀 해본 사람이 이거 보면 눈에 팍팍 들어옵니다 맞다 안 맞다 1번 맞는거 같더라 이거 보니까 이대로만 했었어도 수익 낫었을 것 같은데 1번 제대로 실천만 했다면 아니다 뭔 똥소리 2번 이거 보시면서 주식기초강의 어디갔습니까 주식기초강 이거 차근차근 보십시오 10분 단위로 되어있어요 주식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야 추세가 뭐지 지지와 저항이 뭐지 관심정보 어떻게 설정하지 hds 어떻게 구성하지 포트폴리오가 뭐지 다 있어요 다 딱 들어가면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로 딱딱딱 설명해 놨으니까 이거 두 개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천천히 보시고 닥터케 가수 출신입니다 어저께 아 또 해운대에 가서 구독자를 위한 라이브 했습니다 그죠 춥고 바람불고 아 막 날아가더라도 보면대 날아가도 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십시오 미루지 마시구요 해야 될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저는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하고 싶었는데 자꾸 미뤄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입니다 사실 몸이 별로 안좋았거든요 근데 갔어요 안가면 더 안좋을 것 같았습니다 에이 갔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시사하는 바였습니다 여러분들 손절도 마찬가지에요 나머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때 손절했었어야 되는데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안했었어야 되는데 하면 반드시 적어 놓으십시오 매매일지를 자 매매일지 반드시 적으십시오 전부 다 닥터케의 방송을 참고를 좀 하시겠다는 분들은 제가 제시한 방법을 한번 따라 보십시오 저는 트레이너라 했습니다 트레이너 매매일지를 반드시 적으시고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시장상황 같은 것을 메모를 하십시오 그것을 노트로 만드십시오 반드시 안 만드신 분들은 결코 성공 못합니다 말씀드립니다 78분 계신데 좋아요 몇개인가 한번 볼게요 몇개 안 눌렀을 것 같아 한번 볼게요 40개 눌렀네 이러면 무료방송하는데 하고 싶겠어요 싫습니까 싫어요 저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시간도 1시간 미루고 지금 방송하는 겁니다 낮에도 마찬가지구요 밤에도 마찬가지구요 좋으면 좋다고 표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모르는 분을 위해서 안내 드릴게요 핸드폰 보고 계신다 핸드폰 중간에 보시면 실시간 채팅란 보면 보면 오른쪽에 꼽혀 있습니다 꼽혀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는데 있어요 좋아요 누르시고 두칸 옆으로 가면 다시 실시간 채팅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요 손가락 세번 까딱하면 됩니다 왜 이리 올라가죠 참고를 아시구요 공부할 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공부만 하시면 되요 그리고 닥터 케이 tv 공지가면 강연회 1박 2일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딱 안내해 드립니다 오고 싶은데 혹시 몰랐던 분 계실 수 있잖아요 이번주 토요일입니다 1박 2일로 하는데요 어저께 노래도 제가 들려드렸습니다만 닥터 케이 또 가수 출신이니까 강연회와 케이팝 라이브 그리고 바베큐 파티 하면서 여러분들과 정말 호적한 가을 시간 보낼겁니다 자 강연회 주식 생초 탈출 팁부터 해서 액기스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한번 딱 정립이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공식 시간에 이런데 바베큐 파티 하면서 닥터 케이 밤샐지도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안피곤하면 그리고 내일 지장 없을 정도 같으면 앉아서 바베큐 파티 하면서 라이브 끝나고 난 다음에 와인 한잔하고 맥주 한잔하고 난 다음에 강연회 끝났으니까 저 갈게요 이러겠습니까 앉아서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 개개별적으로 지금 제법 채팅방에서 올해 같이 봤던 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의 성향을 제가 알아요 그럼 뭐를 조금 짚어드리면 좋겠다는 이런 거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해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15만원 되어있는데요 저 10년 전에 50만원 넘게 주고 갔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펜션에서 자고 고기도 먹고 그죠? 술도 마시고 강연회도 듣는데 노래도 듣는데 그죠? 15만원이면 거주 아니겠습니까 제가 책정 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부터는 제가 책정하게 되면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받으면 남들보다 작게는 안 받을 겁니다 왜? 자존심이 있거든요 싼 마이 싫어요 싼 마이 받을 만큼 받고 확실하게 해 드릴 겁니다 저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돈 벌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너무 채팅방도 너무 쉽게 쉽게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쉽게 쉽게 아 초대하니까 그죠? 좀 쉽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 거 같아 그래서 이제 타이트하게 할 겁니다 자 11월 3일 4일 마지막으로 아 공지 드립니다 자리도 한 두세 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오십시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강의안 준비 다 끝났고요 노래 선곡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께 최선의 모습 최고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틀이군요 그죠? 좋은 추억 될 수 있도록 해 드릴 거고요 닥터케이와 친구가 될 겁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자 괜찮다 했는 거 치고 뭐 밑으로 떡나가 없죠 다 올라갔습니다 위에 야 참 여기 뽑아 놓은 거 치고 밑으로 떡나가 밑으로 깨진 거 있냐고요 없습니다 왜? 시그널 나온 것만 말씀 드렸으니까 그런 겁니다 시그널 나온 것만 살만한 자리에 온 것만 이야기해서 그런 겁니다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다 올라가 있어요 이건 아직 몰라요 이거는 다 올라간다 이야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 셀티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빈정상할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이거는 첫 번째 관문 23만 5천원 두 번째 관문 24만원 그죠? 여기를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이제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돌파는 강하게 눌림목은 약하게 돌파는 강하게 눌림목은 약하게 이러면서 우상량을 다 돌려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체크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시장상 볼게요 이야 올라가네 이야 기관에 같이 사고 있어요 오늘 이제 타이밍 오는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관 외국인 중에 외국인 사는 날 접근하게 됐는데 외국인 사죠? 여기도 턴 하고 있죠? 올라가다 눌려주고 자 10시쯤 넘어서 10시 반 인근에 여기 올라가고 이렇게 눌려주죠 접근하십시오 관심있게 생각하는 종목들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기관 외국인 들어오는지 체크합니다 자 LG유플러스 외국인 들어옵니다 양호 자 LG유플러스 좀 이따 접근 가능해 여기 딱 돌파하는 올라서면 17,000원 딱 올라서면 접근 가능합니다 나중에 시장 조건 있습니다 시장이 터나는 조건 외국인 기관 계속 매수한다는 조건 자 어딜 조심해야 되느냐 16,500원 밑으로 훅 깨지면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가 좀 중요한 라인이긴 합니다 근데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산다고요 올라가가지고 눌려주는 거 확인하고 17,000원 정도 넣으면 살 수 있어요 오늘 시장이 시장이 이제 돌았습니다 외국인 들어옵니다 같이 기관외국인 사야되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올라탔다가 눌려주는 17,000원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입니다 좀 눌려주면 좋은데 눌려주면 20만 8,000원 정도 오면 적당히 매수하세요 이게 돌아서거든요 그럼 살 수 있어요 첫 번째 목표치는 21만 5,000원 까지 일단 노려봅니다 여기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똑같죠 세게 밀리면 여기 세게 밀리면 적당히 끊어나가는데 돌파할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눌릴 때 눌릴 값에 왜 시장이 돌아서거든요 외국인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개 가능해요 바로 말고 눌려주면 NC소프트 NC소프트도 여기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외국인보다 조금 외국인이 지금 현재 매수세 크기는 안 잡히죠 SK텔레콤이 훨씬 좋겠는데 정고점이 있거든 제일 귀여워 이거 올라가면 근데 이게 막힌다 말이지 프로그램 한번 볼게요 자 환율 올라가면 안 돼요 꼭따라 있습니다 프로그램 백억대 아니죠 천억대 들어옵니다 코스피 자 호스닥도 320억대 베이시스트 0.68 괜찮아요 그러면 기관외국이 들어오고 있죠 괜찮아요 시장 밑으로 저점만 안 깨면 여기 2025 안깨면 양호하구요 여기 667 안깨면 양호합니다 기관외국이 계속 들어오는지 여부 자 해외시장 선물 체크하도록 하죠 자 플러스 0.32 다우전스 선물 상승 출발하고 있구요 나스닥 선물 0.57 양호 그러면 뭐 하나 더 체크해야 된다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여기 20일 강한 돌파시도 나오고 가면 사야돼요 우리도 지금 살 수 있는 찬스가 어느정도 오고 있습니다 이상한거 말고 우상향하는거 야 이걸 잡아야 되는데 시장이 만약에 이 종목이 출렁해가지고 자 여기 인근 21만원 정도 오면 잡으세요 이거 21만원 정도 오면 GS 홈쇼핑 NC소프트 분할입니다 전부 다 NC소프트 외국계 약간 팔지 요 타이밍 여긴 낮거든 야 저 여기 너무 많이 올랐어 지금 NC소프트 NC소프트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세번 네번 살거에요 지금 사 지금 사고 여기 눌리면 41만원대 사고 지금 사고 여기서 눌려도 사고 왔다갔다 하면서 다시 올라갈때 한번 더 추가 내지는 올라가고 눌려주면 다시 한번 추가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한번 추가 여기 한번 추가 여기 한번 추가 여기 한번 추가 이런식으로 할거에요 여기가 깨지면 40만원 깨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무조건 버티는거 아닙니다 NC소프트는 잡아갑시다 여기 사라 여기 사라 됐습니다 U플러스 뭐 여기 올라타는거 확인하고 사라 그랬어요 이거 올라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사라는 겁니다 U플러스도 입질매수만 합니다 입질매수 한 네다섯번 나눠 살겁니다 이것도 사세요 그리고 올라타고 눌려주면 사고 여기가 쳐지면 대기 이거는 쳐지면 대기 하세요 올라타는거 확인하고 여기 사세요 시장 돌아서는데 소외되면 안 돼요 여기 야 근데 여기 그죠 설마 깼겠냐 여기 깨면 비중 축소해야 돼요 60일 깨면 안 돼요 60일 깨면 비중 축소해야 되는데 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알아서 두세 번 나눠서 잘 사세요 한 네 번 정도 나눠서 잘 사세요 61일 지지되야 됩니다 깨지면 축소해야 돼요 두개는 사라 했습니다 LG유플러스 그 다음에 GS홈쇼핑 아니죠 GS홈쇼핑 아니고 NC소프 사라 그랬어요 GS홈쇼핑 눌려주면 눌림목에 사고 SK이노베이션도 외국인 들어오죠 SK이노베이션 야 이거 몇프로야 지금 3프로 올랐지 지금 따라가지 마세요 눌려주는 28만원 정도 이거 혹시 이렇게 눌려주면 28만원 정도 들어가세요 현재 두개 보유입니다 그러면 LG유플러스 하고 NC소프트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야되요 메디톡스 미쳤네요 이거 야 12프로 셀트리온 야 오르네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여기 안 깨지고 있죠 다행입니다 여기 깨지는지 여기 밑으로 쳐지는지 여기 24만원 잘 넘어가는지 잘 체크하셔야 했습니다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야 이것도 모양은 만들었어요 일단 올라갈 수 있는 모양 맞아요 여기 72000 강하게 넘어야되요 셀트리온 제약 이것도 약간 비실비실라고 쓰나 밑으로 쳐지는 것보단 나아요 자 나머지 안 챙겨볼게요 됐습니다 자 전략을 잘 따라 주셔야 되요 전략을 잘 따라 주셔야 되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잘 해 주셔야 되요 저는 바빠요 낮에 지금 요새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거리 매수세 들어오니까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지금 같이 따라 들어가는데 아무거나 막 사지 않습니다 자 매수 포인트 나온거 아까 분명히 분할 매수 들어가라 했으니까 한번에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아직까지 완전 안심할 때 아니니까 포트폴리오에 한 30% 정도만 사세요 나중에 오후 시장 이야기 시간 만약에 되면 할 건데 그때 더 확충할 것인지 여부는 그때 이야기 할 겁니다 몰빵 때린 자리 아닙니다 30% 현금의 30% 정도만 사 들어가고 한번에 다 때려 들어가는 거 아니고 살살살살 어떻게? 포인트 놓으면 살살살살 사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NC소프트하고 LG유플러스만 자 GS홈쇼평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추세 좋기 때문에 눌려주면 들어갑니다 눌려주면 자 잘 기억해 놓으세요 눌려주면 들어갑니다 알아서 시장은 오늘 저가를 안깨면 양호입니다 오늘 저가를 안깨면 시초가 양호 자 강하게 가면 갈수록 좋다 셀트리온 위로 올라가는지 잘 봐라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안심 못합니다 23만 5천원 24만원 위를 강하게 돌파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기간외국인 계속 아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잘 체크하시구요 만약에 선물까지 플러스 돌아낸다면 더욱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붙들어 놓은 겁니다 너무 이것까지 선물 매수를 해버리면 확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게 지금 현재까지 생각이구요 푸드옵션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습니다 50억 70억 막 늘어나면 얘들 죽이러 올라갑니다 이제 옵션 만기일 영양권 아 거의 접어들고 있어요 이번주 칼렌더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두번째 목요일이니까 다음주 목요일날 11월 1일이 첫번째 목요일이기 때문에 다음주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양권 맞구요 자 방금 드는 생각인데 자 10월 말 윈도 드레싱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보구요 아직까지 이틀 남았습니다만 그죠 어쨌든 오늘 시그널이 뜨고 있습니다 무슨 시그널 기관외국인 같이 사는 시그널 그럼 우리도 같이 들어간다 손가락 빨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구요 86분 들어와 계시네요 자 계속 관심 가지고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구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투자하길 바라는 트레이너입니다 그리고 무료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확정지연 내용이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오후 9시 직장인들 낮에 시간 안되기 때문에 생방송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다는 거 파악됐습니다 제가 스케줄이 좀 힘들고 하더라도 화요일 목요일은 방송하도록 픽스를 했습니다 오후 9시 할테니깐요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센터 기본적인 강의 내지는 종목상담 엔드 분봉매매 어디서 사고 팔고 크루도어일러 해외선물로 하는거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무료인데 누가 이렇게 많이 해줍니까 퀄리티 떨어집니까 구독 안하신분 계시면 구독하시구요 모든 알림 수신할 수 있도록 종모양 딸랑딸랑 해주시고 오늘 세율 슈퍼챗 땡큐 슈퍼챗이라면 실시간 방송 옆에 달러 표시 있는데요 닥터케잇 공식적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해주시면 닥터케잇 힘이 나겠죠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구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잇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한 번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구요 안 친한 패친들 못 봤을 수 있잖아요 또 날려주십시오 그죠 다 같이 잘 돼야 됩니다 자 구독 다시 한 번 더 눌러주시라 말씀드리겠고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됩니다 광고료 한 4천원 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광고 나오면 열정시옷하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 눈 딱 암 닥터케이야 암 닥터케이야 암 닥터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암 닥터케 암 닥터케이야 암 닥터케 Темweek 우리 가정 tweeted